자, 여러분! 빨리 먹어봐야겠죠? 겁나 맛있겠죠, 진짜? 저도 처음 먹어봐요! 진짜 처음 먹어봐요! 신기한 음식도 많다! 짜장면과 탕수육 모드인거 하죠? 한국사 가지 아니겠죠? 중국음식이니까!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요! 일단은 가게 이름이 중국음식 파는 가게가 많이 없어서 제가 배달의 민족 찾다가 후기가 너무 좋아서 찾은 곳인데 일단 위징쉔이라는 가게 이름이에요! 위징쉔! 자, 이거는 마라롱샤! 이게 중국식 소스로 만든 가제올이래요! 근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전화를 일일이 다 주시는 게 뭐냐면 내일 모레부터, 일요일부터, 일요일부터 이게 가제가 큰 게 나온대요! 근데 원래 큰 거였는데 지금 업체가 물량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잠깐 중단돼서 며칠을 작은 걸 쓰는데 이해해 달라고 하면서 전화 오셨는데 이게 먹을 게 여기밖에 없어서 그런가? 이게 작은 거래요! 평소에 원래 이거보다 훨씬 크대요! 그래서 맛있으면 또 시켜먹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협찬 아닙니다! 제 돈 주고 제가 사먹는 건데 어쨌든 사장님이 혹시나 해가지고 미리 다 전화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랑 완탕! 이거는 계란이 이렇게 들어가는 완탕이에요! 완탕! 완탕과 볶음밥 추가했고요! 짜라라라! 안 먹어본 거! 중국당면! 중국당면을 지금 밑으로 부어 볼게요! 이렇게 먹을 거예요! 자 일단은 잘 먹겠습니다! 위징쉔도 음식인 줄 알아요! 위징쉔는 가게 이름! 저 밑에 소스가 많으니까 당면을 미리 부어 놔야지 얘가 뭐야? 부으면은 되겠지? 얘를 먼저 섞고 일단 일단 섞고 당면들이 근데 배달은 어쩔 수가 없어! 배달은 어쩔 수가 없어! 우와! 당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안에 떡도 들어있네! 나 몰라 배고파! 이렇게 해 놓으면 지가 알아서 일단 점점 퍼지지 않을까? 우와! 시클 났다! 일단은 가재를 다 먹고서 자 여러분! 이렇게 비주얼로 해야겠다! 가재를 다! 특유해! 나 처음 먹어봐! 가재를 다 먹고서 섞을게요! 어! 매워! 매콤하네요! 해파리 냉채! 아니에요! 젓가락은 중국, 한국, 일본이 다르다! 달라요? 완탕 드셔보셨구나! 저도 이거 처음 먹어봐요! 국만두는 원래 없지! 일단 완탕 국물부터! 단무지, 양파는 기본화님? 아니야! 여기 짜샤이가 왔어요! 그래! 완탕 국물 좀 뿌리자! 어! 완탕 맛있다! 완탕은 여러분도 많이 먹어봤죠? 약간 계란 들어가! 일단은 가재부터 먹을게! 이렇게 해 놓고! 맞아! 빨리 먹고 싶어서 포기야! 가위? 아니! 자르면 안 돼 이거는! 가위면 안 되지! 아니! 자르면 안 되지! 자! 먹어볼게요! 장갑 껴야지! 자! 삼국 중 중국이 제일 가장 길고! 아! 젓가락 중 중국이 제일 길어요! 볶음을 시켜요! 이건 계란국이 아니고 이거 완탕이에요! 완탕! 슬픈개구리님 추천 감사해요! 일본은 젓가락이 뾰족해요! 그래요! 난 몰랐어! 왜 뾰족하지? 왜 이제 왔냐고! 오늘 행사 끝나고 늦었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맛있게 먹기 위해 과제입니다! 너무 잔인한가? 자! 이렇게 과제! 과제에요! 자! 나 어떻게 까는지도 몰라! 한번 까볼게요! 후장님 추천 감사해요! 이 정도 시켰으면 쿠폰 10장! 10장 주면 좋겠다! 아! 이 안에 것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살짝 여기는 없어! 나 과제 처음 먹어봐! 후장님 공식 친구님 추천 감사해요! 수! 나 바보라고! 갑자기 후장님! 이씨! 이거 어떻게 까는지 알아요? 검은 나무님 추천 감사해요! 한국은 금속으로 되어있다! 아! 나무젓가락은 우리나라가 원래 게 아니지! 음! 비린맛 이런게 하나도 없어! 나 비린거 못먹는데! 이거 어떻게 까는지 아는 사람? 음! 허무한 나무님 추천 감사해요! 하이! 아니! 꽃게랑 비슷한게 아니고 새우랑 비슷해요! 우와! 어떻게 까는거야 이거? 어! 옆으로 까면 까지는구나! 음! 이게 생각보다 안 질기네! 자! 이렇게 먹으라고 적혀있었어요! 자! 살을 이렇게 깠어! 새우랑 비슷해요! 아까! 새우랑 비슷해! 새우랑! 새우랑! 자! 이거를 이렇게 찍어 먹으랬어! 그리고 지금 소스가 입술에 다 나는데 얼얼해! 자! 먹어볼게요! 자! 소스 찍어서! 어? 되게... 되게 매운향으로 확 와! 코에 확 질났어! 음! 맛있어! 혼자 막는 거 먹으면 좋냐? 좋다! 머리 떼고 머리 떼고 속살 빨아먹고 다리 떼고 속살 빨아먹고 엄베이프님 감사해요 되게 자세히 하시네 그러니까 새우같이 생겼어요 사이드 소주 먹었어요 그게 뭐야? 어우 매워 어우 매워 볶음밥 먹을려고 그렇게 해서 시킨 거예요 엄베이프님 감사해요 업지 밖에서 먹고 있어요 나 더워 진짜 매워 생선에 가시를 발라내기 위해 최대한 가늘게 되었다고 한다 아 가시 때문에 특이하다 나 몰랐어 일본에 생선 많이 먹으니까 새우보다 느낌이 뭐냐면 새우보다 더 부드러워 쫄깃함은 있는데 새우보다 더 부드럽고 하나도 안 비려요 맛있다 호모한당님 나가세요 나가셨네 나도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맛있어요 오우 내가 처음 먹어봐 진짜 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거 봤어 간 뭐야 독 있나 이런 거 먹어보는 거 원래 새우 내장 잘못 먹으면 비리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비려 자 머리 뗐어요 꼬리 떼고 아 매워 근데 이거는 다칠까봐 그게 있어야겠다 장갑을 껴야겠다 맨손으로 하면 다칠 것 같아 근데 너무 딱딱한데 얘는 와 이게 뭐냐면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지금 내가 먹는데 처음 맛이 입에 들어갔을 때 우와 이 소스 맛 되게 맛있어 이거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알리오일류 같은 느낌이야 먹다 보면은 계속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 응 매콤하니 기름기도 좀 있으면서 약간 알리오일류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 매워 맞아요 기미상궁이 원래 먼저 먹었잖아 음 맛있어 근데 여러분 혀가 되게 얼얼해요 단계를 그거 안 했는데 롱샤? 2만 9,800원 이었어요 다른 집은 좀 더 비쌌는데 이 집은 좀 더 쌌는데 양이 비쌌 것 같은데 음 옆으로 안 까지면 중부분의 반대를 꺾어요 언베이프님 이거 되게 많이 드셔보셨나 봐요 되게 잘하시는데 여러분 입술이 되게 얼얼해요 우와 우와 호장님 축하해요 5천만원 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랍스터 먹었잖아요 뭔가 랍스터와 새우의 중간맛 같아 느낌 아 매워 족구리님 맛있어요 아 잃은 거라고? 어? 어떡해 이제 본전 남은 건가? 이거 마라롱샷 2만 9,800원 주고 샀어요 아 시켰어요 자 옆으로 하니까 이번엔 됐다 근데 여러분 매워 아 근데 약간 알리올리오 같은 느낌이야 매력이 있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거 먹나 했어 자 등 깠어요 입술이 진짜 얼얼하다 양념이 양념이 알리올리오 같은 느낌에 중국 향신료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새콤 맛이 새콤하지 않은데 향이 약간 새콤하면서 매콤한? 아 입술아 그런 느낌이야 이제 새콤하면서 매콤한? 중국 땅은 손으로 푸는 게 훨씬 잘 풀리네 중국 땅은 안 먹어봤는데 근데 얘를 지금 집에서 할걸 배달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봐요 다 끊기네 이러면 큰일났네 많이 불었다 근데 이거 양념이 안 돼서 맛있을까? 좀 양념 더 버무릴까? 버무리고 좀 이따 먹을까? 베개? 나 지금 뭔가 잡채하는 사람 같지 않아? 아 매워 이거 중국 땅면 되게 두꺼운 거 부자님 그러면 아직까지 엄청난 거네 매운맛은 단맛과 짠맛 같은 맛일까? 아니 단맛 짠맛 없어 오히려 짠맛이 맞겠죠 단맛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위의 내장이 되게 고소워요 나 비린 거 진짜 못먹거든요 새어 머리 안 먹는데 혹시나서 한입 먹어봤는데 머리에 있는 내장 쪽인가? 되게 고소하네 머리에 있는 내장 쪽인가? 되게 고소하네 입술 너무... 어머 이건 이만큼 튀어나왔다 아 그래요? 장첸이 말하는 게 뭐 유명한 곳이에요 진짜야? 나 모르고 시켰는데 안그러스님 안녕하세요 새우 새우말고 가제야 가제 맞아 여러분 나 지금 매워서 계속 수업하고 있어요 안그러스님 추천 감사해요 맞아 통증인가 봐 근데 맛있게 매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맛없게 매운 거 여러분 먹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맛있어 밥 먹고 싶은데 밥을 한입 먹고 싶은데 손이 이러니까 못 먹겠다 근데 이거는 단점은 오늘 다 버리고 먹어야겠다 단점은 이게 안 되네 어? 그리고 완탕에 완탕이니까 당연히 새우 이게 들어갔겠지 매우니까 잠깐 먹자 맛있다 맛있다 이 국물이 해장각인데? 아 맞아요 맵기만 하면 안돼 맛있게 매워야지 나 지금 땀나는 거 보여 눈도 빨개지고 매워 근데 맛있어 밥도 손으로 먹을까? 복스럽게 안그러스님 진짜 맛있어 알았어 인도식으로 자 싸와디캅 싸와디캅 인도식으로 국물 찍어서 싸와디캅 어떻게 나 이 집 처음 시켜봤는데 볶음밥도 맛있어 대산만 소 1.5만이 뭐예요? 가격? 그럼 뭐 것만 봐야지 뭐만 보냐 코쿰캅 싸와디캅 싸와디캅 나 그래서 지금 기분 좋은가? 되게 맛있게 매우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잠깐만 콜라를 안 따랐어 콜라 때문에 장갑밥만 갈고 갈게요 근데 뭐야 이미 손에 다 묻어 이미 묻는데? 자 음료는 콜라예요 아 너무 맛있다 와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와 짱이야 진짜 맛있어 아 그리고 약간 감기 때문에 오늘도 기침 엄청 하면서 추후에 떨면서 야외행사 하고 왔거든요 와 이거 먹으니까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오 열 확 오르니까 너무 좋아 코잠님을 보라고 먹고 그만 보고 다 먹고 보면 안될까? 주먹도 한번 먹어볼까요 손으로? 어? 조금 밑에 좀 배웠다 여러분 손으로 좀 지저분하게 먹어도 이해해줘요 나 심지어 중국당면도 당면도 처음 먹는 거 알아요? 모르겠지? 나 처음 먹는 거예요 자 일단은 중국당면 중국당면이에요 진짜 두껍죠 일반 당면의 몇 배인지 모르겠어 소스가 안 배웠어 누가 먹으랬어 녹슬피자닉 소스가 아직 안 배웠어 소스가 아직 안 배웠어 야 으악 도망가지마 가세요 소스 더 베고 가서 먹을게요 아직 안 배웠어 음식에 질투하지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하면 안되는게 음식에 질투하는겁니다 그니까 여러분 일교차 진짜 심하대요 이렇게 안에 살아있는거 보이죠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면! 나는 파스타면 두꺼운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면은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네 여러분 당면은 끝나고 완전 제대로 비벼 먹을게요 그래야 맛있을거 같아요 근데 맛있네 중국당면 너무 별맛 없었잖아 생각보다 괜찮아 아 매워 아 진짜 맛있어 근데 매워 근데 저정도가 제가 매워서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여러분들은 금방 드세요 롯데피자님 장난이에요 먹어볼 때 뱉었어 나도 궁금했는데 아직 안 뱉어 혼난거 아니에요 와 진짜 맵다 무슨 맛이냐구요? 아 못 들으셨구나 이게 약간 이게 약간 알리올류에 중국식 소스 있잖아요 시큼 향만 시큼하지 맛이 시큼하지 않은 시큼한거 같은 알싸한 매운맛? 과제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약간 시큼한 느낌의 알싸한 매운맛? 그런거에요 맛있다 어떡해 나 지금 땀나 근데 진짜 맛있어 근데 중요한 건 과제가 진짜 머리가 하나도 안 비려요 진짜 고소 이거 밥 비벼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목이 아플까봐 쑥 빨아먹진 못하겠는데 감기라서 여러분 기침할까봐 그건 못하겠는데 진짜 맛있어요 허거를 안 먹어봤어요 수리디언트스트님 허거를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못 먹었다 나 아직 허거도 못 먹어본 그런 사람이에요 하 맞아요 엄마 어떡해 아 안돼 아니야 아직 3초 자 1 2 3초 안 지났다 그리고 껍질에 떨어져서 먹어도 돼요? 나 원래 떨어진 거 진짜 안 먹어요 이거 껍질 떨어져서 먹은 거예요 안에만 빼먹으면 되잖아 그래서 사장님이 걱정돼서 연락했나봐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시키니까 바로 전화 오십니다 아 지금 이게 크기가 뭐 원래 크기가 더 큰 훨씬 큰 건데 지금 업체 사정으로 거기서 물량을 못 받고 있어서 좀 작은 데서 받고 있다 1일부터 큰 게 들어온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물어보더라고 그 이유가 안에 알맹이가 작으니까 그런가 봐 근데 너무 맛있어 나 지금 예쁜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집에서 먹어도 돼요? 그죠? 어머 나 너무 안 예쁜 거 아니야 지금? 몰라 먹고 보자 일단 그 와중에 중간에 당근 한 번씩 섞고 삽제 같아 진짜 이렇게 섞으니까 국물 한 번 먹고 두 번 아하 그래요 제가 말이 없어도 너무 맛있어서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해요 여기 오른쪽에 옆에 위장 위 징신이라고 보이죠 저 가게 이름이에요 저도 처음 시켜먹어 봤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있어요 아 이거 다 긁어먹고 싶다 아 딱딱한 거구나 살이 아니구나 쏘리 그 양 아 근데 먹다 보니까 단맛이 좀 있네 단맛이 없이 매운 거는 잊지가 않네 이것도 살짝 단맛이 있어요 단맛이 막 설탕 단맛 보다 약간 맛 표현이 애매하네 단맛이 약간 설탕 보다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 거야 이거를 약간 과일 같은 거 담만 넣은 거 같아 그런 느낌에 약간 그냥 설탕 보다는 3D 아티스트님 감사해요 꿀꿀님 왔어요 추천 감사해요 왔어요 꿀꿀님 이거 봐 처음 보는 거지 다 처음 먹어봐 토꼬다라니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해요 왔어요 그건 뭐야 입술이야 우는 게 아니야 매워서 그래요 근데 너무 맛있어 여기 떡도 들어있다 떡 먹어볼까요? 떡 떡은 찌개요 왜냐면 이런 식감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저는 워낙에 약간 부드러운 거 좋아해서 나 왜 나빴어? 나 왜 나빴어? 아 맛있다 얘 봐 얘네 팔이 너무 이야 기분 너무 좋아진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사실 어렸을 때였으면 나 이거 징그러서 못 만졌다 또 꿀다라니 근데 내가 늦게 온다고 미리 예고했는데 오늘 행사가 늦게 맞췄어요 마라롱샤 29,800원 주고 시켰어요 불쌍하다고 그러면 내가 못 먹잖아요 불쌍하다고 하지 마요 불쌍하다고 하지 마요 얘네가 이렇게 돼 있을수록 내가 맛없게 먹어주는 것보다 맛있게 먹어주는 게 진짜 얘네한테는 좋은 거예요 응? 이왕 몸 다친 건데 맛이 맛없게 먹으면 안 되지 덕후다라니 덕후다라니 그래서 결국은 왔잖아 그치? 그러면 용기 얻어가면 되지 무슨 일 있었어요? 어 그러면 가재만 뭔지 알겠네요 새우보다 좀 더 부드러워 음 맛있어 가재들이 둥가둥가 춤추다 분해됐대 미안해 근데 근데 가재 진짜 맛있네 아니 이거 리뷰 보는데 맛있던 사람 되게 많은데 진짜 맛있을까 했는데 진짜 맛있네요 오늘 힘들었던 거 싹 풀린다 머리까지 쏙 빨린 바지 가자도 이거 봐 가재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너무 맛있어 내일 12시가 대학 면접이야? 어? 독고다라니 워낙 자야겠다 독고다라니 워낙 말을 잘하니까 면접 잘 볼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어 맥주 진짜 맛있겠다 이게 그 집 거래요 근데 이 위딩신이 그 윤계상님이 먹던 그 집 거래요 아 매워 아 진짜 맛있어 아 이거 좀 맛있다 진짜 약간 하나 단점 까는 게 힘들어 근데 이 집에 이렇게 까서 먹는 과제 요리를 매고 똑같은 소스인데 마라 샹궈라고 있대요 나중에 마라 샹궈먹어봐야겠다 소스 똑같을 거 아니야 음 여러분 장면은 과자 다 먹고 먹을게요 그게 더 맛있을 거 같아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어떡해 리아리님 할로할로 안 잘 거야? 이씨 잘 것처럼 해놓고 12시인데 안 자도 돼요? 그죠? 볶음밥 때가 보니까 제대로 한 짓 같죠? 볶음밥 진짜 고소했어 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볶음밥 진짜 맛있었어요 뭐라 했네 너 지금 뭐라 했네 녹색필자님 뭐라 했네 요거요? 네 오늘 늦게 왔어요 오늘 행사가 늦게 끝났어요 하리님 그래서 어쩔 수 없었음 너무 늦게 끝났어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추위에 떨면서 야왕 사고하는데 와 이거 먹으니까 싹 풀린다 진짜 아 진짜 면접연습? 면접연습 뭐였는데요? 질문연습? 리우지나님 안녕하세요 추천 감사해요 리하 혼자네 혼자네 응 추웠어요 응 추웠어요 그니까 가운데서 야외 생산 거야 진짜 추웠어 춤을 추는데 손가락이 안 펴져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어? 어디갔어? 우리 집은 그렇게 중국이 되었다고 한다 집에 온통 바닥이랑 다 흘렸다고 한다 난 이걸 끝나고 엄청 치워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맛있어서 그냥 풍선 뜨면 어떻게 되잖아 지금 맛있어서 몰라 몰라 서식 박목? 박목은 뭐예요? 연습대장 뿡뿡이 아 위에 거 못 봤구나 가지는 일곱수에서만 섞어 아 진짜요? 서식을 일곱수에서만 한다고? 아 그런가 진짜 맛있어 그리고 껍질이 진짜 단단해요 약간 찔린 것 같아 단이 쪼개졌지만 면접 별거 없어 좋은 조언 감사하네 새우도 복목해서 키우는 일곱수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상병 2인님 그래 우리 집은 어간장과 우리 집은 음식이 가득한 곳이다 근데 어간장도 그렇고 이것도 소스가 맛이 향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요런 것만 썼네 어떻게 알아보고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 이제 한 반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여섯마리 별로 안 남았어 근데 되게 많이 준다 양 별로 안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작아서 많은데 양? 응 많은데? 성우님 안녕하세요 춤춰 갑자기? 가지에는 많은 산소량이 필요한다고 아 진짜? 푸른꽃잎 상병 푸른꽃잎 모르셔 뭐예요? 21일날 어 21일날 내가 좀 이따 핸드폰 보고 말해주면 안 될까? 지금 손에 너무 많이 묻어서 잠깐 밥 먹는 시간 잠깐 갖고 갈게요 21일날 휴대폰으로 알려줄게요 방에 새우를 푸르시길래 앱으로 푼거 아닙니다 볶음밥 이거 간이 돼있어서 굳이 같이 안 먹어도 맛있는데 아 맛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청경채 들어있다 그 이유는 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마라롱샤 29,800원 주고 샀어요 대한면적은 성실하게만 돼서 펴면 된대요 또라이 걸려내는 과정 마라롱샤 29,800원 완탕이 8,000원인가? 나머지는 추가 당면과 추가 볶음밥이라서 별로 안겠어요 3,4천원 했던 것 같아요 낙엽이 있어서 먹이가 많은 곳에서 응? 뭔 말이야? 갈뇨국님 그거 맞대요 장채인이 뜯던 그 새우 맞답니다 완탕에 들어있는 새우 새우 있으니까 새우랑 마찬가지로 봐봐야겠다 어 이게 완탕이에요 맞아요 독고다로님 그지 거래요 아쿠아 룸을 위해 오늘도 방해자 록셀피자님 아주 콕콕 잡아서 그런 말 잘해 베컴님 추천 감사해요 이게 끝나고 집에 와서 먹는 맥주가 제일 맛있지 마라롱샤 진짜 푸짐해요 양이 진짜 많아요 3만원인데 이건 진짜 맛있는데? 패패님 이걸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시켰어요 베커님 안녕하세요 먹느라 바쁘셔서? 제가 먹느라 바빠서 못봤나요? 상병님 죄송해요 다시 얘기해주시면 제가 신경쓸게요 가재 먹이는 낙엽이 풍부 아 그래요? 가재 뭐 먹고 사는데? 물 끓이면 진짜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12시간 남았던 화이팅 잘할 수 있어 저렇게 해놓고 잘할 거면서 나 지금 얼굴 땀 속도 많이 났죠 진짜 맛있고 진짜 맵고 그래요 근데 너무 맵지 않아? 제가 매운 거면 여러분 덜 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고춧가루 매운 거랑 좀 달라요 패패님 두 군데 있으면 두 군데 중에 약간 평 더 좋은 데서 먹은 거예요 아이클패꺼님 자꾸 안녕하세요 인사성이 아주 맑네 작은 물고기나 작은 벌레 등 낙엽이 많은 곳에 작은 물고기나 벌레가 많구나 고추기름 고추기름 맞았어 일본 특유의 고추기름과 향신료 맛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재에 이 약간 이렇게 묻어나오거든요 내장이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아 아 독고다로 님도 이제 대학교 면접 보잖아요 면접 보고 일 열심히 해서 마신 거 많이 사먹으면 돼요 나도 일 한 만큼 벌어서 먹는 거잖아 그치? 자 자기가 하는 만큼 어? 아 가재에 네 가지 맛있게 먹는 수아님 대 이왕 먹을 거면 다 먹어줘야지 걔만 안 먹으면 협섭하잖아요 나 새우는 원래 네도 안 먹는다니까요 새우는 버리는데 얘는 혹시 먹어봤는데 되게 고소 맛있다 진짜 중간에 고추고추 고추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이 고추 고추 보여요? 고추 같은 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부산 공연이요? 부산이 이번 달에 부산이 없었던 거 같은데 창원은 가는데 며칠 뒤에 진짜 한번 먹어봐요 우루카이님 진짜 맛있어 어우 맛있다 나 이거 약간 저도 새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새우보다 뭔가 꼬숩고 더 부드러워 향신료 강하죠 이거 향신료 되게 세요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 있으시려나? 저는 이 향신료 되게 맛있는 거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너무 센 거 저도 싫어하거든요 밥만 밥 비벼 먹어도 맛있죠 근데 볶음밥이 약간 간이 돼 있네 알았어요 고추 잘 피워먹을게요 이미 맵긴 한데 고추 진짜 잘 피워먹어도 될 거 같아 고추 씹었다가 난리 날 거 같아 진짜 맛있다 짠 이거 서울이냐고요? 아 펴페님 판매하는 곳 저 오른쪽에 위징쉔이라고 있죠 저거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저 집에서 시킨 거예요 저게 가게도 강남 쪽에 매장이 있는 걸로 아거든요 저는 배달한 건데 아마 가서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남 서울입니다 강남 서울입니다 독고다른 일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돈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럼 충분히 먹을 수 있지 평택으로? 평택이면 그래도 별로 안 멀다 아 저한테만 안 먹는 건가? 상병님 가지 확살자라 그러지 마요 이렇게 맛있는 거 새우 먹을 때는 새우 확살자라고 안 하잖아 대표님 별말씀을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나 이거 마라샹궈 먹어보고 싶어 마라샹궈? 어 마라샹궈 이게 약간 고추기름처럼 이렇게 톡톡 흰옷 입고 가지 마세요 가지에 분해하기 어렵다면서 진짜 잘하죠 이제 배달이 어디까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적절했긴 했는데 궁금하시면 봐드릴게요 중국당물 양 봐봐 엄청 늘어났네 오 우루카이님 찾아보셨구나 맞아요 마라 롱샤가 9,800원 이거 29,800원이에요 마라샹권도 소스 똑같은데 마라샹궈는 여기에 고기랑 야채래요 마라 롱샤는 가잼거고 알았어 밤새진 말지 밤샘은 더 힘든데 밤샘은 자기 자신은 몰라도 보이어두네 그래도 기도해 줄게요 독고나루님 우와 보통 3시간 정도? 아 초록배초로님 계신 곳에서는 평택이 3시간이구나 아이고 힘들겠다 왔다갔다 하면 6시간이잖아요 화해요 왜 그 있잖아요 중국고추같은거 베트남고추같이 매운 맛 있잖아요 그런거 근데 약간 화하고 지금 혀가 좀 약간 써요 매운데 쓴 느낌이 마지막에 있어 매워요 아 진짜? 그 능력 되게 좋네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맞아요 마라가 매운 뜻이래요 저 잘 먹는거에요 저 매운거 되게 못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정도 매우면 참고 먹어야지 그정도요 얼얼합니다 입술 지금 엄청 얼얼하고요 편은 말할것도 없어요 가무르키님 많이 매워요 많이 맵긴 한데 근데 제가 평소에 너무 매운걸 잘 못먹어서 이 정도면은 맵긴 한데 근데 약간 우리 한국식 매운거랑 약간 달라요 가지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 속상하다 진짜 맛있다 그니까 그니까 근데 독고다라님 나이 먹으면 잠 안 잔거 나중에 훅 온다 맞아요 너무 매워서 그래요 입술 부었어? 오늘은 예쁜거는 그냥 놓고 조명도 바꿔서 오늘 사실 조명 다 바꾸고 설정 바꿔서 음식 위주로 나오게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좀 덜 밝죠 안그래도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이쁜건 다 포기했다 띠로리 춘추 나무르키님 추천감사에요 춘추 맞어 감각이 둔해 근데 저는 감각이 둔해지는 것보다는 그냥 얼얼해요 바지랑 옷이랑 손톱이랑 얼굴 색 다 같아지고 있대 대박 오늘이 진정한 빨간 맛이네 근데 구앵구앵님 감사해요 그래도 예쁜 쓰레디아트스님 감사해요 그럼 맛있게 먹을게요 20대는 3살 밤새는 푸니까 나도 어렸을 때는 그랬어 하지만 우와 얼마 안 남은 애라고 되게 빡세다 하지만 잠 미리 자둬요 나중에 후회한다 저만 방송해요 나머지 친구들도 나머지 친구들이 일을 하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해요 아무르키님 꼭 사먹어보세요 특히나 매운거 좋아하고 향신료 거부 없으면 완전 추천 진짜 맛있어 나 마라샹구 꼭 먹어볼거야 오랜만에 오랜만이래 조만간 저도 하루 한 점이 힘들어요 하루에 자는 시간 꼭 채워야돼 안그러면 힘들어 빠바바밤 빨간 맛 궁금해 허니 봐봐 고음도 잘 올라가네 매우니까 왜 어머니 어머니 뭐 입으시려고 이거 입냐고 내복같이 뭐예요 이제 두 마리 남았어 진짜 맛있는데 가재 한 무더기가 그녀 배 속으로 맞습니다 지금 제 배 지금 제 배에 가재가 몇 마리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녹색 피자님 꼭 먹어봐요 너무 맛있어 가재가 바닥 났어? 그러니까 저희도 천천히 그때만 보고 있어요 잘 될 날을 고음도 잘 올라가게 해주는 가재야 고음도 잘 올라가게 해주는 가재야 파파님 진짜 나 완전 추천 가재가 되게 안질이네 맛이 새우도 안질이네 가재 이렇게 먹는 건 안질해요 패파님 꼭 드셔보세요 가재 포식차 자꾸 나쁜 말 하지마 상병님 나쁜 말 하지마 학사장 하지마 이렇게 맛있는데 그럴 거예요 침 거예요 진짜 맛있어 내가 솔지 역할 같아? 진짜? 솔지님 역할이 뭔데? 아쿠아맨님 너무 제가 다 먹어서 안 보이죠 뭐냐면 가재가 너 20, 30마리 있었던 마라 롱샤라는 음식이에요 가재는 개 편 나 개도 좋아한대 나도 그럼 얘네 편할래 난 가재도 좋고 개도 좋으니까 나 얘네 편할래 가재냠냠 어때? 가재 포식 그래 가재냠냠 해줘 이쁘게 가재냠냠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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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베프님 그쵸 그니까 사장님 나한테도 얘기했다니까 미리 물어봤다니까 괜찮냐고 내가 그래서 이거 큰 가재 나옵니다 꼭 먹어볼까 근데 큰 가재는 약간 가위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손으로 어떻게든 하는데 독고다로님 아주 봐봐 원래 가재랑 아 원래 개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면 다 랩 돼지껍데기 아 이거 중국당면이에요 지금 섞고 근데 이거 먹을 때 고추 안 붓게 잘 봐야겠다 고추 씹었다 큰일 났 것 같은데 중국당면이에요 아 진짜 랍스터급이에요? 우와 나 진짜 먹어보고 싶어 큰 거 여러분 어머 제가 지금 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손 한 번만 씻고 올게요 그래야 얘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대로는 지금 먹었다가 온통 난리 날 것 같아 제가 손에 한 번만 씻고 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당면 먹어보자 아 매워 내가 매운 거에 너무 아니 냄새에 너무 민감해서 방금 손 씻기 전에 손 냄새 맡아봤다? 우와 고수 냄새 장난 아니야 그런가봐 노년동에서 찍었나봐 아니면 이게 체인점 아닌가 장갑을 좀 샀나봐요 왜냐면 이게 가재 이 딱딱한 몇 개 찔렸거든요 지금 거기 부분 때문에 어 살도 약간 좀 살 약간 이렇게 됐어 보여요? 지금 이거 때문에 뚫렸나봐 가재 작은 거 약간 아니 대신에 양을 많이 줬겠지 개수를 많이 줬겠지 일단 매우니까 이거 한 번만 먹고 매운 찜 딱 오 맛 되게 특이하겠다 바닥도 닦으세요 바닥 좀 있다가 닦을게요 여기 있는 만두 이거 새우만두에요 새우만두 여기 딤섬도 맛있다던데 혹시 가시면 딤섬 드셔보세요 딤섬이 다 나가서 못 시켰어요 아쿠아맨님 어 상면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비싸요 사육대비 진짜 괜찮아 마라롱샤 29,800원 만탕이 7,000원인가 8,000원이었고 당면 3,000원 밥 3,000원에서 한 4만 8,000원 얼마 4만 9,000원 얼마 줬던 거 같아 장소 잠깐만 10월 21일 토요일 고양종합운동장 5분 4시 이때 트럭과 행사 가는데 야외에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라서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초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그냥 아마 그냥 여러분 콜라 쏟았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와 콜라 쏟았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근데 바닥에 깔아놓고 먹을까봐 이렇게 다 흘릴 거면 장채성대모사 이게 맨날 흘려도 되겠니 내가 알아야 되네 이 정도면 됐니 옥장갑 위 위생장갑도 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먹어야 되나봐요 중국 동포 분이신가요 내가 중국 동포 같니 왔니 단단 면도 팔아요 가면 있나 봐 배달은 없었어 마라롱샤 마라가 맵다는 거고 롱샤가 아마 여기 이름으로 그거 아닐까 여기 중국 말로 가지 아닐까 훗 더 끊어줘 이야 자 중국 당면 엄청 쫄깃해요 우루카이님 어머 죄송해요 우루카이님 거기 홍보하고 있어 지금 어 짱짱 응 우루카이님 그만 맞아 응 다로님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그럴 거면 맨날 해야 돼요 맨날 흘리니까 아 진짜? 돕고 다르면 진짜 올 수 있어? 진짜 올 거야? 야외 방송 야외 방송 아직 야외 방송 집에 울산 집 가서 밖에 안 해봤는데 야외 방송 하기 힘들까봐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아 매워 아 매워 혼잡니다 황념님 추천맘나요 야 여기 가보시려고 그리고 그래요 우루카이님 꼭 가봐요 진짜 맛있어요 다른 음식 먹기 전에 배부를까봐 걱정 아 매워 진짜 매워요 고구나리님 보러와요 고구나리님 보러와요 고구나리님 추천 감사해요 고구나리님 추천 감사해요 아 매워 건두부 건두부 고소하죠 건두부 식감 좋아요 음 중국당면 추가 음 진짜의 삼산동 그리고 네 울산이 본가에요 너무 맵다 당면은 야 소스가 너무 심하게 입어서 너무 맵다 타코 좋아요 저도 빡살빔림님 추천 감사해요 사실 완탕은 만두국이랑 비슷해요 안에 만두가 새우는 것 뿐이고 근데 계란이 많이 들어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매워 아 이거 면으로 보니까 진짜 맵다 박비빈님 다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매웠어서 못 먹을 것 같아 엄준식님 추천 감사해요 완전 뜨거웠을 때 먹었을 때 해장하는 기분이었어 독고다루님 그날 토요일이에요 굿 맛있어요 이제 중국 고추 진짜 매운 것 같은데 너무 매워 지금 아까 과제는 얼려라고 말았잖아요 이거 지금 소스가 안에 뱉나봐 진짜 심하게 매운데 이게 진심으로 마비되는 것 같아 지금 레가리님 추천 감사해요 아파요 어 나 내일 화장실 진짜 많이 가겠다 아 슬프해 여기 하려고 하지마 아 매워 음 이거 고추기름이 맞긴 한데 진짜 매워 어떡해 아 늦게 말고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았어 술 마심 여기다 술 같이 층따오 마심 맛있겠다 음 스트리 타코 음 거기 멕시코 멕시... 뭐야 멕시코 타코집이에요 음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음 소리가 왜 안나지 상념님 부기 감사해요 보자 오늘 어떤 걸 어떤 걸 배로 보낼까요 오늘 너무 매우니까 매운 해는 배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안 매운 해로 보내주세요 음 21일 난 토요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밥 비벼 먹으면 딱인데 너무 매운데 혀가 너무 아파 거짓말을 지금 혀에다가 약간 마취 시켜 놓은 것 같아 독구다님 내가 아까 장소 어디라 그랬지 음 엄지차 네 완탈 6,800원이에요 68,000원이래 6,800원이에요 20일이 일요일이에요? 아 진짜? 쏘리 아 맞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 2개 다 있는데 깜빡해서 죄송해요 진짜 매워요 이거 나 근데 중국당면 못 먹을 것 같은데 혀가 지금 진짜 마비된 느낌이야 자 완탈이는 이렇게 새우만두 새우만두 진짜 좋아해 고향 종합운동장 아니 까먹었죠 저거 났으니까 난 베컴님 매운 거 잘 먹어요? 응 종합운동장에서 한대요 이거 매워서 어떻게 먹지 혀가 너무 아픈데 음 오연아님 너무 더러워서 보여드릴 줄은 그렇지만 가재가 엄청 많았어요 가재가 얘가 진짜 맛있어요 얘는 그렇게 맵지도 안다 거짓말이고 매운데 그 정도 아니야 진공후비키 매운 것도 잘 먹어요 20일은 지방이에요 지방 이름이 너부대요 너부대 진공후비키 하나만 더 먹어볼까 나 하나 더 먹어보고 혀 너무 아프면 못 먹을 것 같아 진짜 이거 너무 매운데 고추를 떼고 정말 너무 매운 거 같아 일반 당면은 몇 배 같아요 진짜 맑은 blonde 얼핏 보면 비닐인 줄 네 원래 원래도 그렇긴 한데 지금 좀 땀이 섞인 것 같아요 비쌌하기 때문에 젤리 먹는 것 같아요 중국당면이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맵다 반사왕이 여러분 여기에 아 매워 이거 진짜 매운 사람들만 좋아할 것 같아 롱샤까지 너무 맛있는데 당면을 너무 많이 입어서 너무 아파 아니 볶음밥은 다 먹을 거야 근데 나 이거 매워서 못 먹겠어 진짜 또 시작했어 너무 맵다 리본버님 안녕하세요 너무 매워 못 비비겠어 지금 이거를 왜 못 먹는데 매워서 못 먹는데 비볐다 끝날 것 같은데 진짜 매워요 상렴님 제가 아까 이 가재 먹을 때는 가재 찍어 먹는 정도까지 먹을 때는 그냥 얼얼했거든요 입이랑 다 얼얼해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 매워 아 다로님이 얘기해줄 줄 알았어 4시일 거예요 잠깐만요 와 진짜 맵다 4시 4시에요 아 볶음밥에 당면이 지금 혀가 너무 아파서 그냥 못 먹겠어 진짜 맛있는데 너무 저 양치질을 해요 오연아 님 저 유튜브 사실 하는데 아 여러분 혹시 제 유튜브 지금 구독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가지고 저 유튜브를 한 유튜버인데요 제가 오늘부로 그 유튜버 채널을 그만 사용할 것 같아서 아직 영상에 대해서 아직 회의가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 주소를 옮길 것 같아요 옮기고 이제 편집도 그냥 개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조금 번거롭겠지만 제가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거를 조금 번거롭겠지만 한번만 이전해주세요 주소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이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먹방 편집까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시식은 쭉 해서 그냥 통 잘라서 올릴게요 현아 님 감사해요 아니야 도망간 게 아니고 너무 일이 많아서 회사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일손이 부족해요 겸사겸사 그리고 나도 내가 간단하게만 올리는 유튜브를 그냥 다시 하고 싶어가지고 된 사정이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어? 나 지금 뭔지 알아?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중국음식에 나는 짜사이인데 짜사이도 한 번 더 먹었어 짜사이가 조금 달다 원래 짜사이 되게 짠데 조금 다네요 피자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홍보는 안 하는 걸로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할게요 감사해요 근데 오연아 님 유튜브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우와 상영 님 감사해요 돌아서 열심히 보고 있으세요 감사해요 근데 옮기니까 한 번만 주소 이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 빨리 영상 올릴게요 그 이전해달라는 영상이랑 유튜브 만들어서 올릴게요 부탁드려요 고향 그렇지 않을까? 고향시 맞겠죠? 인싸는 고향시 음 3d 아티스트님 오케이 오늘 일 열심히 하세요 쌍영 님 너무 감사해요 오연아 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 먹을 때는 까르보불닭 정도 근데 약간 느낌이 매운 느낌이 그런 소스의 느낌이랑 달라요 그냥 얼얼하게 매운 건데 얘는 까르보불닭보다 훨씬 매울 거 같아 너무 매워 1시간 50분 걸려서 온다고? 에이 너무 멀다 다로 님 무리하지 말고 나중에 공연은 많이 하니까 1시간 50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음 고향시 맞대요 소스 찍어 먹고 싶은데 엄두가 안나 진짜 아 아니면 국물 조금만 풀까 이런 향신료들 말고 아 근데 국물을 얘가 다 빨아먹었네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몸살이 있는 저 매운 거 먹으면 내일 죽을 거 같아서 내일 노래 못 할 거 같아서 제가 안 먹으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볶음밥 안에도 귀엽게 이 칵테일 새우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여기다 면 면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이덕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시청 감사해요 무슨 공연? 네 저는 트럭골 멤버입니다 너무 공연한다고 원래 같으면 그냥 이거저거 해요 하는데 너무 오늘 공연한다고 많이 해서 제대로 얘기하세요 세세에 출발하면 다시 쯤 세세에 출발하면 다시 쯤 세세에 출발하면 다시 쯤 네 시에서 다섯 시면 끝날 거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는 나뉘여서 이 정도까지 매워서 못 먹는 거 처음 보시죠 그죠? 그 정도로 매우세요 혀가 이건 뭐냐면 매워가 아니고 혀가 마비되는 마라의 뜻이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매운 이런 뜻일 거예요 진짜 소스가 혀가 마비될 것 같아요 볶음밥 귀엽죠? 근데 볶음밥 되게 맛있어 간이 돼있어 난 얘가 조금만 짰으면 하는 바람이다 짜샤이가 리본머님 추천 감사해요 아 그래요? 나중에 허그 한번 시켜 먹어볼까? 나 허그 한번도 안 먹어봤어 허그는 근데 이 정도로 안 매운 거예요 초록배 초록님 매운 거 못 먹으면 이거는 안 돼 이 과자까지만 먹어 진짜 소스 이거 안 돼 안 돼 다로님 무리하지마 진짜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공연은 진짜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언제든 보러 올 수 있잖아요 두 시간 걸려서 공연도 못 보는데 어떻게 와 오리 머리가 바로 머리를 잘라서 팔아 진짜요? 매운 거 못 드시니까 먹다가 딸국질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시면 안 되겠다 허그도 겁나 매워요? 아 진짜? 난 허그는 그냥 얼큰한 건 줄 알았어 난 허그 못 먹으려나? 허그는 빨간 국물, 흰 국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 이렇게 욕설피제님 말하려면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매운 정도 먹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허그가 만약에 매워도 먹을만한 거면 이거 내가 과자 먹을 때까지 딱 그 정도고 지금 이 당면은 매운 게 너무 들어가서 너무 매워 나 지금 얼굴 막 올라오는 거 안 보여 매워가지고 봐봐 여러분 나 지금 빨개진 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매워서 올라온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으니까 저 안 먹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정도예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한순두님 말하라 롱샤는 제가 먹다 남은 거지만 요 가재를 이렇게 해야겠다 가재 가재 가재요리에요 매운 가재요리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가 가까운 데서 지방보다 서울에서도 많이 해요 내가 이제 말해준 요즘 며칠 잡힌 게 다 지방에서 그렇지 매운 단계 중간 이상 정도 이게 진짜 매워요 이거는 상상상 장? 마라롱샤가 장 뭐야? 닌샤님 추천 감사해요 늦게 왔어 제가 오늘 행사 늦게 왔어 이거 사천 가재요리 맞아요 아시네 역시 린샤님 다 알아 중국 음식이 진짜 몰라 나는 호불호라서 괜찮은 거 진짜 괜찮고 별론거 별론거 그러는데 맛있는 거 꽤 많아요 맞아요 범죄도시 가재 맞습니다 이거 고냐? 아니에요 이거 중국 당면이에요 맞아요 장책이 집어먹죠 니 이거 아니 니 장책 아니 니 장책 해 먹었던 거 아니 뭔지 모르시면 과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아시겠지 당면 아닐 당면인데 중국 당면인 거 아니 일본어 일본어님 추천 감사해요 장책 아 장 뭐냐고 장책 장면이 뭐냐면 이거 당면은 중국 당면이에요 중국 당면은 원래 이렇게 두꺼워요 족발 좋아하죠 족발 좋아하죠 린샤님 진짜 맛있는데 내가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중국 당면에 지금 소스가 너무 매워서 이건 내가 매워서 못 먹고 가재요리까지 맵지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참 이거 매워서 매워서 올라오는 거 지금 보여요? 나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올라와봐 돼지 꼬리 족발 양념한 거? 그거 따로 팔아요? 안양이랑 고향은 안양은 밑에고 고향은 미라서 시간 되게 많이 걸려 나는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이해해줘요 이덕하님 감사해요 이덕하님 나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야 이게 가재가 내부분도 진짜 고소고요 겉에는 딱딱한데 이거 겉에 엄청 딱딱한데 안에가 진짜 부드러워 새우보다는 좀 더 고소한 편이고 조금 더 식감이 좀 더 야들야들해요 새우처럼 딱딱한 새우가 오히려 꼬덕꼬덕 씹히면 이건 좀 흐물흐물하게 씹혀요 근데 새우랑 비슷해요 돋고 다니는 내가 서울에서 행사하게 되는 거 다 얘기해줄게 조금만 참아요 희망 반이 뜯겨 나갔네 우리 행사 진짜 많이 하니까 아니면은 괜찮으면 뮤지컬 행사도 있으니까 날 보러 오는 거 아니야? 날 보러 오는 거면 뮤지컬 행사도 와도 되잖아 앞으로 서울에 사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줄게요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있는 서울에 사는 행사 다만 해줄게요 매운 거 못먹는 거 얼큰한 거 좋아 저도 그래요 매운 거 이렇게 못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는 게 시킨 거야 단 거, 느끼한 거, 청아? 매운 것도 좋아한다고 해줘요 후자님 아직 덜 먹었어요 수원 가게때도 얘기해줄게요 수원? 수원? 응 얘기해줄게요 대림시장에 돼지꼬리 족발이 있어요? 맛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보고 트럭걸이 아니더라도 행사 있는 날 말해줄게요 청경채 올려먹어야겠다 볶음밥에 네, 덕하님 만나요 마라롱셰 굿 케맛 케맛 존맛 진짜 맛있어요 나 이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어 근데 마라샹고가 소스가 똑같으면 마라샹고는 그냥 먹는 거잖아 겉에 껍질이 안 있고 그럼 그건 맵겠다 마라롱샤 마라린샤 마라롱샤는 가재인데요 소스는 고추기름이 베이스에요 그리고 봐봐 이런 후추 통후추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통후추 통후추 이게 약간 얼얼하고 아픈 매운맛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알리오올리오에 중국 향신료 향이 들어간 시큼하지만 달달한 맛도 조금 있는 매운맛 하지만 하고 얼얼한 매운맛 소스는 1kg가 빠졌어? 1kg가 빠졌어? 나 기다리다가 애타서? 벌써 1kg가 빠졌어? 바로 베트남 쌀국수? 그니까 양념이 잘 배워서 신나게 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나 참고는 못 먹으려나? 무서운데 어쨌든 전 롱샤는 오늘 진짜 완전 만족했어요 너무 맛있었어 북경 귀신가에 가면 귀신가는 뭐야? 무서운 곳이에요? 달호님 알겠어 방송 때마다 내가 생기는 정보를 알게 되면 서울에서 하는 거랑 수원에서 하는 거 아까 물어보셨나? 또 대구도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때그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권꿀님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꿀맛이에요 볶음밥도 진짜 맛있어 뭔가 제가 그랬죠? 얘가 뭔가 나중에 계속 생각나는 것 같은 맛이라고 그냥 고소한데 특별한 게 확 쏘는 게 없어 근데 뭔가 아 맛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볶음밥이 알리울리가 그렇잖아 나도 알리울리는 맨날 진짜 싫어하는데 소스 파야 근데 맛있어 중국 사천지방 아 사천지방이 매운 걸 잘 먹어서 사천요리 사천요리 하는 거야 거기서 매운 게 나와서 알겠어 수원이랑 경기 쪽 항상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말해드릴게요 권꿀님 얄미워하지 마요 내가 여러분 대신 먹는 거잖아 그거 먹방 하는 거잖아 나 그래 응뚱이님 추천 감사해요 응뚱이님 추천 감사해요 음 린샤님 대박 백과사전인 줄? 귀신가 린샤님 짱 감사해요 네리범버님 음 음 음 오 좋아 음 음 안에 있는 새우 다 먹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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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자 옥 샤우 오 고단하니 뭐가 미안해요 네네 내 공연 보러 와준다는데 고맙지 여러분 저 지금 올라오는 거 보여요? 매운 거? 자꾸 다 안 먹는 게 속상해서 나도 말하는 거야 매운 거 먹어서 지금 올라오는 거야 너무 매웠어 인생님 한 번만 먹어봐요 맛있어 이제 아니까 이제 먹어보면 되는 거야 나도 못 먹어본 거 되게 많아요 아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송주협 여업소 요즘 다 있을 거야 인생님 찾아봐요 뵙고 있을 거야 코너 아 나 코너 안 가 나도 코너 오랜만에 가보고 싶다 긴장감 잘 풀고 왔어요? 리버버님도 나중에 기회되면은 마라롱씨 한 번만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헉 왜 헉이 이거 봐 없을 리가 없다니까 요즘은 이거 되게 대중적이에요 옛날에 없었지? 요즘 대중적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저도 사실은 먹방 하니까 이거저거 음식 먹어보려고 시도하는 건데 옛날에서 안 먹었을 거 같아 근데 시도를 해보니까 맛있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 거야 응 아 너무 빨간 거 보기 안 좋네 조금만 칠할까? 어휴 간질간질 막 올라왔어 참고로 각각류 알러지 없습니다 매워서 올라온 거예요 진짜 요것도 올라와 왜 이렇게 올라오지? 매워서 옛날에도 닭발 매운데 참고 계속 먹다가 엄청 올라온 적 있어요 엄청 올라온 적 있어요 좀 괜찮아졌나? 비슷해요? 이러면서 밥 먹다가 화장 고쳤다고 한다 이러면서 밥 먹다가 화장 고쳤다고 한다 이러면서 밥 먹다가 화장 고쳤다고 한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추천 맙나요? 어 뭐야? 방금 먹어서 씹혔는데 향이 너무 세 근데 고수워 후추인가? 후추 아니에요 이거 못 마실까? 향신류 중에 하나겠죠? 못 마실까? 음 맛있어 음 설득력 있대 시도해보니까 먹는 거야 시도해봤으니까 맛있다고 추천해 주는 거예요 혹시 궁금한 일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을게요 음 수원에 꼭 찾아보세요 분명 있을 거야 권꿀님 근데 지금 뭐냐면 밥이랑 지금 다 먹었는데 나 이 당면 못 먹겠어 매워서 에이 이해해줘요 그렇지 매운 거 못 먹는데 좋아해 맛있는데 못 먹는 거야 그렇죠 매운 거 당연한 거 맞죠? 응 너무 올라와 간지러 나무는 버려달라고 당면은 진짜 미안하지만 못 먹을 거 같아 당면님한테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해해준다 했잖아요 이해해준다 했잖아요 계란이다 그리고 그리고 응 응 응 응 응 응 동호추 같은데 당면은 미안해요 이해한다 이해한다 아이가 너 이해 못하니? 나 지금 위장 시합 먹고 있는데 이해 못하니? 이해 못하면 되겠니? 나 잘한다고 해주면 안 돼 응 응 이해할 수 없겠니? 마라롱샤 먹었다고 마라롱샤 먹었다고 마라롱샤 먹었다고 이런 말투 쓰는 거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나 이거 중국 당면 근데 집에 있는데 요즘 하려고 사봤는데 요즘 제가 이거 불릴 시간은 맨날 불리고 가야 되는데 못 불리고 가서 못 한 건데 추천해주세요 이걸로 스파게티 로제 파스타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불닭볶음면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뭘 할까? 너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불닭볶음면 했다 해왔다 아프면 그는 좋은 당면이었습니다 맞아요 통증이요 아파서 못 참겠어요 내가 더 장신연기 잘하네 녹슬피자님 오늘 좋니? 오늘 멋있네? 고맙니? 고맙다래 고맙다 멋있다래 못하겠어 멋있니? 이렇게 돼서 당면만 당면 봐주세요 독고다래님 밥은 먹고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밥 먹었니 밥 먹고 다니니 네 과제 20마리 뜯어봤니 맛있다 칵테일새우 했니 칵테일 사랑인가 제목이 나물쩍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이게 칵테일새우인가 칵테일새우래 칵테일 사랑인가 칵테일새우 칵테일새우 칵테일샤우 두드리님 진짜 감사해요 양꼬치는 먹어봤어요 근데 양꼬치는 약간 맛있게 하는데 아니면 양냄새 나서 싫어요 맛있게 하는데 진짜 맛있다 난 부드러운 거 좋아해가지고 당면이 더 맵게 느껴지는 것이 칵테일새우 칵테일새우 칵테일 사랑이였어 마로니야 맞아 마로니야 마로이네 마로이네 말고 마로니야 자 마로이네가 부릅니다 칵테일새우 아 그거니 장샤오리 장샤오 왔니 그럼 내가 장샤오면 되니 아 그래요 당면이 면 안으로 안들어갔어. 근데 이거 나 당면으로 먹어보고 싶어. 당면 요리해보고 싶어. 식감이 되게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질겨서 너무 오래싶을 것 같은데 쫄깃쫄깃하니까 씹는 맛이 있어. 그럼 이걸 내가 안 매운 로제파스타 해볼까? 안 스며들고 매우니까 파스타를 먹을까요? 이걸로? 칵테일사랑. 마물쩍한 날엔 거리를 걸어보고. 양념을 먼저 닫아서. 그러면 얘를 끓일 때 처음부터 양념을 같이 넣으면 들어가요. 마로니아 거리가 대양로에 있는 그 거리 말씀하신 건가요? 하늘 아까 한 거는 이게 좀 달아. 내가 조금만 달았으면 좋겠어. 짜사이 보다 약간 단무지 느낌이에요. 단무지처럼 달아요. 단무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 여기에 생크림 뿌려서 먹으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겉에 있는 혀가 너무 매운데 이걸 생크림 뿌린다고 혀에 닿아서 매운 건 똑같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 나 내일 노래해야 하는데. 장례로운 칵테일에 취해도 보고. 대양로거리 맞아. 마로니아. 아 잡채할 때 그래서 면보다 강하게 만지면서 한다고요? 같이 많이 조물딱거린다고 그래야 들어가니까? 그래요. 녹슬피자님 감사하옵니다. 무리하지 말겠소. 독거다른님. 무리하지 않겠소. 난 내일 노래해야 하오. 바보라고 하지마오. 음 덕화님. 왜 그러다니. 그 맛있는 걸 덕화님이 그걸 아니까 땡기는 거야.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왜 그러지? 그렇게 하지마요. 남자분들 중에 제주의 남자인데 크림 파스타 좋은 사람 진짜 많아요. 음. 아주 좋은 현상인데? 난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아웃백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 아웃백을 많이 났었는데 가면은 남자들은 맨날 여자끼리 온 테이블은 없는 거야. 맨날 여자랑 많아. 근데 어느날 남자끼리 있는 테이블을 봤지. 그러고서 아 저 사람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남자끼리 왔으면 여자한테 끌려온 거 아니잖아. 자기들이 먹고 싶어서 온 거잖아. 아 저 사람들은 파스타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앙길로스님. 근데 다 먹어가요. 토요일날? 토요일은 너부대 가요. 너부대. 너부대는 돈에 냈대요. 그쵸. 권쿨님도 봐봐. 가져서 알았는데 맛있지? 그게 짱인 거야. 맛있으면 또 가면 되지. 음.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자기 취향이지. 남자라서 좋고 여드라서 좋고 이게 아닌 거 같아. 아웃백. 와인이요? 음. 와인.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 안 먹은 지 진짜 오래 됐다. 나도 와인 먹고 싶다. 아. 내 방 밑에는 콜라 흘린 게 아주 흥건이 있네. 수건이 잘 커버를 못하네. 그니까. 남자분들이 저런 생각이 있다니까. 맛있는데 여자친구 없으면 못 가겠어. 왜 가서 당당하게 먹고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멋있는 거 같아. 음. 그게 할 건 없어요. 너부대. 러브대말고. 너부대. 아 그건 지방이에요. 일이요. 일이요일이 일산인 거고. 너부대는 지방입니다. 혼자 아웃백 가면 왜 민폐해요? 아니요. 민폐 아닙니다. 음. 내가 아웃백은 집에 포장이 되니까 포장해서 먹고. 저 옛날에 빕스도 혼자 가봤어요. 짱이죠? 나중에 아웃백 혼자 가는 거. 혼자 가서 아웃백 혼자 가서 먹고서. 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 인증 한번 할게요. 그치. 혼자 혼술도 하러 갈 수 있지. 어. 리번머님 분위기 잘 내는데. 집에서 혼자 분위기 내 땐 와인이죠. 너부대가 지방이 어딘진 모르겠어요. 너부대가 어딘진 모르겠어. 음. 그럼. 독설비자님 혼자 꼭 가봐요. 김밥 하는 사람들 멋있지 뭐. 나도 아직 고깃집 안 해봤는데. 고깃집도 혼자 도전해보고 싶어. 밥 거의 다 먹어봤다. 밥도 이거 볶음밥 추가 시킨 거거든요. 그릇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깊고. 양이 꽉 차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 한 공기? 꽤 당연한데. 한 공기보다 좀 더 될 수도 있고. 꾹꾹 울려 담아서. 그리고 이런 볶음밥의 특징은. 밥이 포석포석해요. 포석포석 꼬들꼬들. 안내루스님 그렇습니다. 자. 울릉도. 울릉도. 정남쪽. 울릉도. 난 울릉도 가봤는데. 공연하러. 아 울릉. 죄송해요. 완도를 가봤구나. 울릉도 저도 안 가봤어요. 울릉도가 근데 빨리 가야 된대요. 막 개발하고 이런다고. 많이 자연이 바뀌고 있대요. 음. 밥알이 날라다니는 그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오징어가 그렇게 없대요. 동해안에 중국분들이 다 가져가서.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오징어 값이 비싸지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떡볶이 먹는데. 시장에서 떡볶이 튀김 먹는데. 오징어 튀김 때문에. 그 떡볶이 사장님이 말해주셨어. 오징어 튀김이 요즘 비싸다고. 오징어가 많이 안 잡혀서 큰일 났다고. 음. 너부대마을 맞아요. 오. 너부대마을 거기. 거기 어디 있는 거예요? 초록뽜초롱님. 어? 별로 안 머네? 광명이야? 아 진짜. 난 완전 지방인 줄 안그런데 별로 안 머네? 음! 처음에 너부대라고 해서 부대. 군대인 줄 알잖아. 부대 군대 갈 때 너부대라고 말이 따로 있다더라고 광명인데 너부대 마을이 있어? 거기 가요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철원 내일은 철원 나 군대인 줄 알았어 이해해줘요 나 그리고 오늘 매운 것 때문에 냉장고에 뽕따 사놨어 여러분 뽕따 아시는 분 뽕따 요즘도 있긴 한데 요즘 분들 잘 안 먹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스님을 전도하는 목사님 아 진짜요? 어떻게 스님을 전도하지? 맞아요 색밥한 초다님 들켰네 다이소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소다 맛뽕따 역시 아시는 분들 아십니다 뽕따 리뉴얼 되고 작아졌어 몰라 나 아직 안 까봤어 그냥 봉투에 들고 가져와서 작아졌어요? 이런 실망감 안 부지다니 너부대 광명이 있대요 광명입니다 산초가 뭐예요? 산초 이거? 후추가 생긴 거 산초요? 손잡이 생기고 그 부분을 양을 뺐단 말이야? 이게 산초예요? 나 이거 후추인 줄 알았는데 이거 후춘 줄 알았는데 나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니? 이거 후춘 줄 알았는데 이거 씹기 싫어요 왜 그런 거 이상한 거 씹히지 말이요 그렇죠 어린이들이 좋아한다는 그 소다 맛 그럼 나도 좋아하겠지 토마토 맛? 토마토 아이스크림 말하는 거예요? 토마토 아이스크림 맛있다? 뽕딱 맞아 꼭다리 따서 먹는 거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음 난 이거 후추인 줄 알았어 고마워요 좋은 정보 나 후추인 줄 알고 향신료가 많아요 후추도 있고 막 이랬어 산초였어 여러분 산초로 갑니다 음 손잡이가 없어서 아 내가 좀 이따 먹을 때 보여줄게요 속상하네 비스카이님 안녕 추천 감사해요 산초때문에 매운 게 아니고 산초때문에 이 향이 나는 거예요 좋은 정보 배우는데 맞아요 오늘 행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오늘은 강원도 원주에서 저녁 행사를 밤 행사라고 와서 오자마자 했는데 원주도 늦게 오고 좀 늦었어요 어 어 까 걔도 불고 나 아까 이거 마라롱샤 너무 행복했잖아 너무 맛있었어 마라롱샤 진짜 약간 기분 확 풀어줬었어 그 정도 맵비가 딱 좋고 응 향신료 맞아요 난 근데 후추라 그랬어 내가 아까 근데 여러분 산초래요 그래 추워탕에 산초 아 이게 들어봤어 그쵸 전국 돌아다니까 재밌죠 저도 안 가본 지역도 행사하러 너무 많이 다녀서 재밌어요 새벽에 함께 하니 마음이 편해 오우 마라롱샤 이거 29,800원이에요 마라롱샤 장채님 장채 맞니? 장채 아니? 장채님 먹었던 거 맞다 맞니? 맞다 맞니? 아 진짜 많이 넣었는데 산초가루야? 어 그럼 맛 변한 거 아니야? 음 봤어 보니까 할 수 있지 봤으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이 봤다 생각하니? 내가 왜 아이 봤다 생각하니? 너무 안 똑같네 그쵸 일 때문에 가는 건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제인도 같은 거 가면 한 번은 꼭 하루 놀고 오려고 더 노력은 해요 시간이 돼야지 근데 이번에도 가서는 하루 놀고 오진 못하지만 전혀 비행기로 바꿨어요 안그룹스님이 성대모사 잘한다 그랬어 사실 저 추어탕 못 먹어요 비밀 독고다루님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영화 제가 지금 쉬는 날에 하나도 없어요 독고다루님 어제도 난리났었어 작업하는데 피식피식 웃고 있대 감사해요 수챈이다 오 나 잘하나봐 안 가본 공연만 자세히 그죠 공연만 해서 자세히 보진 못하는데 그래도 너무 못 가니까 못 가는 거보다는 가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나 수챈으로 이름 바뀐 거야? 아이들은 추어탕 싫어하니까 내가 싫어할 걸 생각했어요 빠른 사람 부산 유행공원이 뭐야? 유행공원 안 가봤어 저요? 음 저는 그때부터 달라요 제가 일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 먹을 땐 죽게 먹을 때도 있고 너무 너무 바쁠 때 말고 못 먹을 땐 죽게 먹을 때도 있고 새끼 먹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하루가 길어서 늦게 먹을 때도 있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 영화래 독고다루님이 나온 영화야? 부산 시민공원은 가봤어 맛있다 이제 마지막 한 숟갈 남았어요 이거 먹고 뽕빠 먹어야지 부산하면 서면 서면은 어렸을 때 많이 갔었는데 제가 울산 사람 아닙니까? 서면은 많이 가봤지 유행공원은 6.25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네요 아아 3d 아티스트님 일하다가 왜 이렇게 기분 좋은 말 해줘요 말아랑샤 먹으면 돼요 광안대교 시민공원 광안대교도 너무 많이 타봤어요 너무 예뻐 아 묘지에요 유행공원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얘기해야겠다 죄송해요 잘 몰라셨어요 그래서 나도 서면 어렸을 때 가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 응 6.25 참전용사들 응 알겠습니다 조용한 동네 술집 맞아 나도 사람 많은 거 싫어 여러분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신분 봐봐요 민증이랑 운전면허증이 없는 거야 근데 월요일날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제주도 가거든요 행사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데 민증 없잖아 신분증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래가지고 자 운전면허증은 하루만에 나오는데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만나러 만들러 운전면허 그러니까 내가 행사 때문에 증마사진 찍고 찾으려면 시간이 거니까 다음날 찾아서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갔어요 가서 만들려고 딱 했어요 신분증이 없으면 운전면허증 만들 수 없대요 여러분 저 운전면허입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운전면허증 못 만들어서 거기가 삼성동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이었거든요 근처에 있는 대치동 사무소로 갔어요 갔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귀가 안 보인다고 안된다는 거야 근데 원래 그 규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안된대요 절대 안된대요 아 어떻게 근데 난 가야되고 행사 때문에 다른 날은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안되니까 어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진 찍은 곳에 전화를 하래요 그건 해준대 왜냐면 자기들이 잘못된 거니까 사진 찍은 곳에 전화를 했어 그건 우리 동네야 역삼동 우리 동네에서 전화했더니 당정 오시리 죄송하다고 갔어 갔어 또 사진 찍었어 그 와중에 내가 핸드폰을 알아봐도 귀가 괜찮은데 뭐 눈썹이 보여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하나 다시 찍었어 찍고 멀리 그 멸허 시험장 말고 우리 집 근처에는 동사무소로 갔어요 가까운데 그냥 바로 차 사진찾고 바로 갔더니 그전 사진이 된다는 거야 동사무소마다 규제가 다른데 거기가 너무 빡빡하게 됐다고 요즘 누가 그러냐고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 발급하고 신분증은 2주 걸리거든요 그래서 임시 신분증을 다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면허 시험장 또 가서 그때 면허 장을 만들었어요 어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시간 걸렸는지 몰라요 차까지 막 해가지고 터키하면 형제의 국가를 한번 들어봤죠 초록배초로님 소매치기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으면 찾았지 어쩔까 어떻게 네 여러분 면허증은 신분증 없으면 면허증 재발급 안 돼요 알아두세요 꿀꿀님 나 어제 그러고 있었어 나 어제 낮에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래서 롤라타로 못 간 거야 제일 빠른 방법은 동사무소 그러니까 임시 신분증을 몰랐어 내가 그래서 임시 신분증을 해서 갔다고요 규제랑 현장이랑 다르죠 그러니까요 화나는 것보다 진짜 내가 너무 이걸 좀 알아보고 왔으면 될 거 바보 같아가지고 좀 짜증났지 화보단 짜증이 나지 네 가지 한 번 통과 내고 근데 요즘 여러분 규제가 바뀌었는데 요즘은 귀는 안 보여도 된대요 귀는 안 보여도 되는데 봐봐요 턱선 이 정도 턱선? 턱선 정도 보이면 돼요 턱선 보여야 되고 눈썹이 보여야 된대요 눈썹 이렇게 한 요 정도까지 되는 거 요 정도까지 신분증도 귀 안 보이면 되는데 그 대출동에 있는 동사무소가 너무 맛있어 나한테 그 이유가 터키에서 지원 받아 5천명 파견하려고 모집 터키에서 지원받아서 5천명 파견하려고 모집했는데 응 했는데 우니꺼님 다시 왔어요 오 빅스카님 나 요즘 좀 그래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지갑도 잃어버리고 화상입고 컴퓨터 날라가고 그러니까 꿀그림 전보러 갑시다 꿀그림 전보러 제 친구예요 전보러 전보러 가야될 것 같아요 터키에서 지원받아서 하려는데 만오천명이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3d 아체스님 좀 봐주지 안 봐줬어 너무 속상했잖아 왜 20대 초반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예요 왜 나 어제 짠이었어 수짱이었어 어제 진짜 나 혼자서 수짱이었어 왔다 갔다 보세요 동사무소 두 번 갔지 사진관은 주차 원래 안을 테니까 동사무소 두 번 갔지 면허 시험장 두 번 갔지 주차별 4개는 했어 왜 20대 초반이 많이 지원했을까 이유가 뭘까 일이번쩍 저리번쩍 홍길동 이었죠 나 피고할 때 어렸을 때 피고할 때 내 별명이 홍길동 이었는데 일이번쩍 저리번쩍 한다고 과거 일이라서 그런다는 거 뭐 알아요 저 몰랐어요 터키 음식도 맛있는데 다 머그글로 통해 똑딱이 꼭 끌린다 똑딱이 죽을 뻔했어 힘들 때 기도 역시 양글로스님은 난 그 간종방송을 다 봤기 때문에 리범버님 그렇게 웃는다고 맞아요 진짜요 저 제가 뭐냐면 리셋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모든 게 다 리셋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좋아지려고 리셋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징조예요 나 먹다가 더워서 땀 흘려가지고 머리 붙은 거 봐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쵸? 좋은 징조예요 저 좋아질 거예요 화이팅 응 갱신 두 번 할 수 있는 거 하루에 다 했지만 화이팅 응 양글로스님 어 사무실 TV보시는데 나왔어요 근데 하필이 딱 터키 얘기가 나왔네 맞았어 아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유튜브를 저 혼자 개인 계정으로 다시 합니다 아마 편집도 조금 더 호술할 거고 하지만 많이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있는 계정에서 이제 조만간 옮길 거예요 옮기는데 수고 한 번만 해주세요 유튜브 제가 그때 다시 공지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거기다가 제가 영상 올리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만 주소 이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결정은 어떻게 안 좋은 거보다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내리게 된 결정인데 다 리셋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잘 일어서 놔 볼게요 제 바닥에 콜라가 떨어져 있지만 제가 한번 잘 해볼게요 제 침대 어간장은 이제 어간장 이불 버렸어요 그래서 흰색이잖아요 이거 흰색이 어간장 이불 버렸어요 내 바닥에 콜라가 흥건하지만 내가 흠내 볼게요 리셋 타임이라서 리셋 타임이라서 이분도 바꿨잖아 리셋 했어 나 그제 이 액 대면서 이제 안 잃어버릴 거야 하지만 지갑도 산지 얼마 안 됐다는 점 지갑을 새로 사야지 뭐 지갑도 새로 산다는 점 내 신발 어딨지? 나 너무 배고파서 신발까지 버리고 왔나 봐 신발이 없네 어쨌든 아이스크림 가져오려고 아이오설아님 감사해요 응 감사해요 잠깐만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이스크림 가져올게요 사오면 돼 내 신발 하나 어디 갔니? 뽕딱 뽕딱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뽕뽕뽕뽕뽕 여보세요 뽕딱님 여보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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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꿈꿨어? 어? 홈탈 없어? 일단 그전 카톡 먼저 읽을게요 유튜브 옮기는 이유는 따로 개인적인 거라서 안길러스님 좀 그러니까 그냥 이유는 그만 물어보시고 한 번만 그냥 계정 옮기는 거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웅 소리 나요? 콜라까지 꿀꿀님 좋은 의료 믿습니다 네 계정 제 걸로 새로 합니다 임시 신분증 초록회 초록회 초록회님 임시 신분증 옛날에 됐는데 이제 안 됩니다 찐덕찐덕 지금 이미 찐덕해졌어요 어가장 대신 콜라 이미 신발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오스라님 추천 감사해요 아니 누가 몰래 먹은 게 아니고 여러분 여권 여권 있으면 되지 않나? 여러분 아 정신이 없나 봐 아까 사실 아이스크림 낮에 사는 거거든요 오늘 이거 먹방하고 먹으려고 냉동실 없어 설마 설마 하고 봤다? 내가 냉장 요리도 뭐 하나 샀거든요 냉장고에 넣어놨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냥 물이겠지? 난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어? 저거 얼어있나? 두킨 있지 없어지진 않았어 냉장고에 있었어 손잡이 요거? 요거 아닌데? 손잡이 요거밖에 없는데?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 뽕떼 주스 마시자 와 뽕떼 주스다 나는 뽕떼 아 아이스크림 여러분 추워요 아이스크림 왜 아이스크림? 난 주스 마실 거야 이런 내가 너무 슬퍼 다행 있었네요 귀요미 감아와요 나 정신없어요 자 뽕떼 주스 뽕떼 주스 맛있네 여러분 나 달래주려고 얼음이 살짝 남아있어요 아 이 시련 원래 아이스크림 겨울에 맞아요 원래 아이스크림 겨울에 먹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찍었어요 제 모노드라마 슬프죠? 수아처럼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중복되면 이름을 바꿀까 어쩔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내일이나 모레 안에 꼭 영상 업데이트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되게 맛있어요 이거 녹힐 필요도 없잖아 바로 녹아져 있어 먹기 쉽게 나온 거예요 요즘 아하 살얼음도 씹히네 주스에서 살얼음이 씹어요 여러분 너 스페인은 울지마 많이 먹을게요 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못해 뽕땅 냉장고 사건 나만의 뽕땅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안그러시는 영상 항상 보고 있으신 거 알죠 댓글 맨날 달아주시고 감사해요 제가 계정 옮기니까 계정 한번만 제 계정으로 한번 와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해요 설레임 설레임은 뭐야 나 어제 오늘 둘 다 짠이네 그죠? 짜니 짜니 그렇게 웃긴가요? 채소에요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뽕땅 이렇게 드셔보세요 추운 겨울에 이렇게 뽕땅을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 입이 심심하지 않게 사라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거는 내가 먹기로 해서 먹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탱크보이는 냉동실 넣어 주자 아 아 시원해 뽕땅 홍보대사 인정 감사해요 감사해요 음 그 설레임 말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설레임 느낌이에요 돌카나님 거기 상자에서 나와 울지마 울지마 우주추 가라만든배 가라만든배 얼린 버전이 탱크보이 오케이 맞았어 뽕땅 슬러쉬에요 그럼 뽕따랑 트리비에서 나 상 좀 줘라 상 아니면 협찬만 해 줘라 내가 돈 절대 안 받아 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다 사실 여러분 제가 보석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보석밥을 잘 안 팔아요 그래도 끝에는 아이스크림 먹은 느낌이야 살울음이 있어 살울음이 있어 아이오컨노에요 아이오컨노에요 전 지금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무슨 일 있었나? 난 모르겠네 자네 무슨 일 있었나? 난 모르겠네 자주려고 한게 아니고 있었어요 아맞나 아맞나 여러분 근데 벌써 너무 늦었다 새벽 2시인데 음악방송 후식노래방 할까요? 말까요? 안피곤하세요? 할까요 말까요? 원래는 밥먹고 2시 정도까지 노래트는 시간인데 12시부터 그죠 오늘 거의 12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2시인데 후식노래방 할까요 말까요? 슬픈 현실 인식의 부정 보석바 좋아하는 사람 대한민국 1%? 크으읔 빅스카이님 보석바 좋아하세요? 보석바맛 아세요? 이거 가제구요. 가제 지금 먹다가 제가 머리만 놔뒀는데 다 먹어서 음식 이름은 마라롱샤 입니다 브라보 큰 아이스크림 이름 계속 얘기하는거에요 스그우쇼 우두두님 첫장 감사해요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알겠어요 이거 먹고 제가 쉬운 동안 노래 틀어 놓고 후식노래가 갈게요 으흠흠